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늘 온라인 축식 트레이닝 센터 오래간만에 또 하고 있는데요 자 두번째 시간으로는 종목 상담 간단하게 하고 분복 매매 오늘 또 오래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율 선수가 닥터K 비서 경희와 함께 종목 한번 뽑아보자 해서 뽑았다는데 자 얼마나 잘 뽑았는지 한번 볼게요 대동스틸 주식 인생 3개월 만에 뽑아낸 종목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대동스틸 대동스틸 맞죠 자 몇 점을 드릴 수 있을까 일단 추세는 우상량 맞아요 우상량 맞고 상승 이후에 밀려버렸고 반동시도 나오고 20일에 저항받고 있는 정도고 월봉 한번 볼게요 와우 고점에서 막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동스틸 말 그대로 철강개통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왜이래 아이고 아이고 철강개통입니다 일단은 철강개통이 어 꼬팡이 별로로 지금 보여지고 추세가 별로거든요 포스코 아작이 났고 현대자철도 아작이 났고 그 다음 고려아연도 우리 세유리가 좋아했던 종목인데 고려아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 열심히 공부하려 하는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스포트 하려고 합니다 공부 안하고 버틴 사람들은 몰라요 자 고려아연은 썩 죽었고 그죠 별로입니다 대동스틸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자 그러나 기간이 하나도 없어 그건 별로구요 자 외국인 찔끔찔끔 들어오는데 12,000원짜리를 2만주 산다는 것은 크게 많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뭐하고 비교해 보면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7,000원인데요 몇주 들어오면 60만주 30만주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게 좀 들어온다 할 수 있지 일단 외국인 매수세도 크게 많이 들어온건 아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계산기 두드립니다 음 자 주가가 12,400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12,400원이고 기업 분석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2만천주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냐 2억 6천 들어왔어요 2억 6천 여기가 2억 6천이라고요 여기 어디갔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 뭐 그렇게 많이 사는 종목도 아니다 비교적 저가주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러나 밑에 2평선을 깔아놓고 이제 돌려내려는 지점이다 까지는 추세가 그렇게 잘못된 추세는 잡아내지 않았다 까지는 점수를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게 상승 이후에 눌리목 주면 접근해 볼 수는 있겠으나 자 그것은 철강주가 별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이 패스하는게 낫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지금 방송에 참여 안하고 있는데 우리 낭만개미가 여기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구요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자 분봉매매상에서는 들어갈만한 자리는 맞아요 그리고 20일도 올라탔으니까 자 여기를 안깬다면 여기까지 정거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기간이 그냥 싹쓸이하는 종목이네요 최근에 그죠? 외국인하고 기간이 이틀동안 샀다 닥터케이가 뽑아 놓은 종목이다 그죠? 자 이것이 그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비교적 추세 좋게 가는 종목이 그죠? 비교적 추세 좋게 가는 종목이 시장 안좋아서 급락 나오면 여기 인근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하고 비슷한게 GS건설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서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갔는데 이번에 손절을 했습니다만 자 여기 60일이 왜 그러니까 우상량이 중요하냐 한번 무너져도 60일에 지지를 받는다고요 뭐에 저항을 받지만 20일에 저항을 받지만 그러면 아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애초에 최초에 매수했던 지점에서 만약에 매수했는데 밀렸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런 양봉이 서면 들어가서 다시 반등 나올 때 끊고 논다는 전략이 바로 이런 전략입니다 이해된다 1번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여기가 살만한 자리인데 자 세율 이거는 카피해 붙여놔 추세 좋던게 한번 무너지면 추가 매수 분할 매수 가능한 전략이 이 전략이라고요 여기서 살 수 있어요 20일과 붙었고 우상량이고 잘 가는 종목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다행인데 만약에 처지잖아요 처지면 여기와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다이렉트 처졌을 때 방법은 두가지에요 끊어내고 다시 이런 지점에서 복수하고 나오는지 아니면 들고 있다가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사서 올라갈 때 끊고 나오든지 자 여기서 100%를 안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여기서 비중이 별로 없을 때는 버티도 되겠죠 여기 그죠 왜 우상량 추세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샀으면 여기 여기 하면 평균가 한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상승 나오면 그냥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전략 하나 라고요 이것은 분할 매수다 이렇게 딱 적어놓을게요 이것은 물타기가 아니고 분할 매수다 우상량하고 있는 종목을 우상량하는 종목을 종목 분할 매수 기법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것은 물타기가 다르다 분할 매수 기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여기 딱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색깔도 색깔 빨간거나 해도 상관없죠 우상량하는 종목을 그 이평선 20일에 잘 들어갔는데 만약에 깨질 때 여기서 사서 반등 나오면 평균 단가가 이렇게 될 거니까 평균 단가가 표시도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려 평균 단가는 여기 여기 여기와 여기니까 한 여기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평균 단가 여기 정도니까 반등시에 빠져나올 수 있다 그것까지 적어놓을게요 닥터K는 섬세한 남자니까 반등시 빠져나올 수 있다 반등시 충분히 어 탈출 가능 자 이렇게 이거 기법 중에 하나예요 닥터K 자주 쓰는 기법입니다 반등시 충분히 탈출 가능 뭐야 별로 안 예쁘네 이거 아 세율 알았어요 이거 알지 무상량 종목 분할 매수 기법 자 프린트 하셨죠 어떻게 끝내주고 가는 종목 딱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쳐지는 거 아닙니다 자 카피했죠 사진 찍었죠 프린트 했죠 돌립니다 추세 좋고 좋은 정보를 뽑아냈다. 그럼 다음에 이렇게 뽑아내는 거를 충분히 학습을 해놨다가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해됐다. 7번. 잘 뽑아냈다. 누가? 닥터케이가.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공부 방법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 고고가 지금 퇴근을 안 했나? 하니 고고가 그런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는가? 연속곡 보듯이 보고 있다. 전날 방송을 그 다음날 복귀를 해내는 자신감. 그리고 예측 핸드로 맞아뜨리는 걸 봤을 때 너무 놀랍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자랑 같지만 맞아요. 확률 높아요 제가. 겸손하면 80%고요. 그냥 좀 더 높이면 90% 이상입니다. 왜? 중간에 흐름까지 다 맞춰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봤지 않습니까? 여기 인근에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밑으로 쳐져서 제가 위험관리를 해서 그렇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외국인이 200억인가? 얼마 던지지도 않았어요. 아침 보셨죠? 아니 이렇게 낙폭이 있으면 200억? 뭐 60억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봐야 되겠다. 이거 얼마인지. 아침에 9시 정도에 얼마입니까? 9시 20분에. 잠깐만 이게 뭐야. 수량이 이상하더라. 9시 30분 이거 마칠때고 9시 한 20분쯤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좀 더 올라가. 아니 28억 아닙니까? 그죠? 기간은 255. 아니 지수가 이렇게 떡락하는데 떡락까지는 아닙니다만 솔직히 파는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랬지 않습니까? 야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벌써 어느 정도 기미를 알고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길 깨지기 때문에 위험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던져라고 했습니다만 저것들은 이렇게 올라타면 산다고요. 이렇게 올라타면. 왜 양봉을 서서 만들기 시작하고 그때 선물이 불어서 돌았었을 겁니다. 기억해요 오늘. 오늘 그래도 시간 좀 돼가지고 장중에 좀 비교 좀 봤거든요. 보십시오. 기억하지 않습니까? 밑으로 조지다가 다시 들어올렸어요. 이게 일종의 페이크입니다. 외국인이 죽는데 해놓고 페이크 친 거라고요. 페이크. 그죠?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세요? 선물 매도 푸드 없으면 매수 막 들어온다구요. 그죠? 그러면 메롱하고 들어올려버리면 매도 때릴 때는 애들 다 죽는 거예요. 개인이 미련 못 버리고 계속 매도 나왔죠? 신나게 올려가지고 적당히 챙겨 먹고 빠져놓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개인은 착살났어요. 여기 빠지는 줄 알고 여기 깨는 순간 매도 많이 때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북 들어올려가지고 물타는 거. 이거 물탔잖아요. 계속 던졌어 매도. 초반에는 천 개약밖에 안되는데 4천 개약까지 던졌어 매도로 들어올리면서 끝장내버렸습니다. 이거 다 죽여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깨고 내려왔잖아요. 다시 들어올리면 아 페이크다. 대본 알아본다구요. 페이크다. 왜? 외국인이 던지다가 바로 매수세로 돌아섰잖아. 페이크라고 페이크. 죽는 데 해놓고 밑으로 쏠리는 거는 개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매도 선물 매도 막 때렸다구요. 그럼 포기해야 돼요. 들어올리는 순간 여기 올라오는 순간 포기해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매도로 때려가지고 매도 빠지는 줄 알았는데 들어올리면 던져야 된다고. 손들매야 된다고요. 손절 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보세요. 여기 지점에서 매도를 계속 때려요. 반등 나오는데. 맞죠? 왜? 물타기 한 거예요. 물타기 올라오는데 왜? 여기 정도에서 한번 밑으로 쳐질 수 있거든요. 그걸 바랐는데 계속 들어올리는데 포기한다고 계속 매도 때려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그냥 때려. 위로 당겨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있어요. 비록 월요일날 다시 밑으로 미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있는 애들 개인들은 거의 데이트레이더 데이트레이더이거든요. 하루살이 하루안에 끝내야 돼요. 국내 선물 옵션에서 이길 확률이 진짜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데이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 초반에 흔들고 장 막판에 흔들어버리면 몇 시간 동안 트레이딩할 시간이 없다고. 그럼 그 중간에는 적당히 왔다갔다 하면 전부 손실이에요. 거의 이기 진짜 힘듭니다. 변명도 아니고요. 그래서 선물 옵션 하지 않더라도 이 메커니즘을 잘 알면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닥터케이의 강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까지 않습니다. 닥터케이의 강점은 13년 동안의 선물 옵션으로 피눈물 나기 터져봤기 때문에 극에서 취득한 분복 매매에 대한 스킬이 있다. 저는 제 강점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 거예요. 비교적. 설거지하다. 그래서 발 빠르게 할 줄 아는 분이라면 이렇게 양봉으로 돌아서는 이런 지점 여기 정도 지점에서는 해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한 번 며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쉬면 죽습니까? 저는 실천 못했던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실천 못했어요. 솔직히 한 번도 쉬어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끼는 점으로 말씀드리면 쉴때는 또 쉬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아 유튜브 또 이상한 것 같은데 자 유튜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 7번 한번 누르고 아 1번 눌러보십시오. 1번 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잘 들리시네. 다행입니다. 아 진짜 그래서 아 공부 좀 하시자 하니까 공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쁘시죠? 바쁘시죠? 직장 다니시랴. 공부 안 해. 인재 추식 기총 10m냐 20m냐 그렇게 바래해도 1개 봤다 2개 봤다. 이러고 있어요. 그죠? 절대로 안 돼요. 경아 정신 차려라. 평생 내 밑에 있을 거냐? 내가 그렇게 좋아? 내가 매력이 좀 있긴 하지만 더 큰 물에서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보다 더 큰 물에 데리고 간다. 네 열심히 하면 네 열심히 하면 바꾼다. 후보 많이 있다. 하하. 그래서 음 오늘 아쉬워하는 분도 계실 테고 존경 많이 했을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무섭다. 스펙타클하다.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분봉매매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 구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을 지나오고 있어요. 저하고 만난 지 길어봐야 지우가 6개월이니까 거의 지우보다 다 후배잖아요. 그죠? 지우와 만난 게 거의 여기입니다. 6개월 아 6월 달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최고 오래 돼 봐야 네 달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상승 구간이 아니라 하락 끝내주는 하락 구간인데 우리 대표 선수가 100% 수익이 났어요. 100% 그죠? 그럼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누적으로 마이너스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똑바로 포터폴리오 분산 투자 제대로 20%면 20% 30%면 30% 제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마이너스 났다. 저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짜로 뿌러쓰다 1번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저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잡추 빼고 저 만났을 때 어 누적적으로 생각해 보면 뿌러쓰다 1번 아니야 와서 맨날 깨져가지고 마이너스다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2번이면 이상한 거예요. 그분이 진짜예요. 깨신 건 찔금이고 먹을 땐 끝내주고 먹었어. 아하 반갑습니다. 주식 좀 해보십시오. 조개꾸이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죠? 하하하하 르르누아르 주윤발 8,100억 지금 이야 기부한다지 않습니까? 우리 어정사람이 되게 멋있게 생겼거든요. 잘생겼어요. 다음에 내려오면 무조건 어정갑니다. 그러니까 오라 할 때 좀 오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맛있기도 맛있지만 닥터케이와 얼굴 알아가지고 손해될 거 별로 없을 겁니다. 하하하 어정사장님 하하하 아우 재밌어 진짜 제가 부산은행 갔어요. 수표 받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책을 받았습니다. 구글에서 주는 유튜브에서 주는 30만원 정도 되는 30 350 몇 불인가? 그래서 그거는 제가 기념으로 지금 방에다 붙여놨어요. 채팅방에게는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방에 붙여놨 거 못 봤잖아요. 지금 채팅으로 날려드립니다. 의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추신받아가지고 또 다시 날아오려면 또 한 달 넘게 걸린대요. 수표 신청한 게 한 달이었고 날아온 게 또 한 달이에요. 자 방에 방에 붙여놓은 거 제가 지금 방금 보냈습니다. 닥터케이와 첫 번째 수익금 정산 수표 해가 딱 애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조금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애가 그죠? 아버지가 원망도 많이 됐을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인데 51평 산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서 애들 놀러오면 드럼 드럼 연주해줬어요. 친구들 AOA 좋아하냐? 예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팜팜 푼 따 푼 따 푼 따 푼 따 따 우와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다 말아먹었습니다. 지금도 좀 나아졌습니다만 애들 고생 많이 시켰고 제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고 제가 먼저 제가 먼저 보여줄 겁니다. 항상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도 계시고 다 있겠지만 말은 필요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보여줘야 돼. 보여줘. 아빠는 뭐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살짝 문 열고 들어가 아빠 방송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나가 있어라. 아빠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슈퍼 바르면 안 된다. 슈표도 보여주고 그죠? 애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5만 원만 더 이러더라고요. 축하 축하 제가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렸어요.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유튜브에서 받은 거다. 아빠 축하 축하 5만 원만 딱 이러더라고요. 옷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요새 애들이 알겠다고 제가 얘기는 해놨는데 입금되면 이제 줘야 되겠죠. 그렇죠? 20평하고 34평 살아봤는데 20평이 20평이 청소하기 때 힘들다고 잘 들리십니까? 자꾸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아 나 미치겠어. 진짜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잘 들린다. 1번 아이고 왜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채팅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제대로 들린 것 같긴 한데 됐어요. 그럼 제가 신경 안 쓰고 완전 망하기 전까지 잘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하락 구간을 우리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수익 내고 있다니까요. 그죠? 20%도 내고 10% 내고 9%도 내는 게 이 하락 구간에서 닥터케이가 닥터케이가 기관외공인데 사는 거 눈치 딱 보면서 반등 반등 타이밍에 반등 타이밍에 100% 빡 실어버리고 까질 때는 현금 100% 이거 다 피해내고 왔다 갔다 여기는 지금 정도만 해도 선방하는 겁니다. 인정되십니까? 여기 안 두드려 맞은 거만 해도 어딥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 안 두드려 맞은 게 어딥니까? 여기 안 두드려 맞은 게 부럽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채팅방 안에서도 그죠? 대응 못 해가지고 두드려 맞았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다 타는 게 아니라 천지라고요. 여기서 아작나가 인생 그냥 오락가락 하는 사람 많이 있다고요. 미수 풀빵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땡겨서 때렸는데 마지막 희망으로 빠질 만큼 빠졌고 전자점인 건 아니야 올라갈지 또 모르겠지 해놓고 그냥 작살냈지 않습니까? 집이 크면 대충 해놔도 깔끔 야 번트야 너 잘했냐? 야 진짜 좀 잘하자 우리 그지? 댓글 잠깐만 올려볼게요. 읽어볼게요. 맥커리 맥커리 인프라 맥커리 인프라 같으면 이명박이하고 좀 관계 있을 것 같은데 이명박이 그 사촌이 이시영인가 걔가 아 이시영이는 아들입니까? 어쨌든 맥커리 하고 좀 관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천공항 팔아먹으려고 그 아우 진짜 쌍용 놀라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국립 무료 급식소 가있죠? 국립 무료 급식소 가있어요? 그거와 관련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맥커리가 우리나라 그 통행료 받는 데 있죠? 상당히 많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같이 해처먹었거든 걔가 사촌이 그 형님 있잖아 이상덕이 아들내미 걔가 그 사장 출신인가 그래요. 그거 가가지고 다 해체먹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뭘 해먹었는지 모르잖아 그죠? 밥을 해먹었는지 뭘 해먹었는지 모르잖아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 안했지 않습니까? 그죠? 밥 해먹었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밥 해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빠져나가서 국립을 만들어야지. 아이고 자 민간투자 맞죠? 시설 사회기반시설 SOC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데 인프라 구축하는데 투자해가지고 30년 동안 손실라면 보장해주고 통행료 받아 처먹는데 그냥 누워서 헤엄치기 아니겠습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그거를 누가 했다구요? 아까 말씀드렸죠? 깐방 가있는 애들 헤쳐먹었다고요? 못된 새끼들 깜빡 누가 갔다더라? 모르겠어요. 잘 기억 안나요? 아 유치원이나 이런 데 못된 지대 애들 갔다 그 이야기 들은가보다 그죠? 그쵸? 자 정유주 조선주가 유가 상승 때문에 잘가다 유가 겁나게 해서 출렁거렸다 근데 그 말도 조선주가 유가 빠졌다고 빠졌겠냐? 그치? 물론 신규 선박 수주 뭐 이런거 좀 둔화될 수 있겠지만 그럼 올라가기로 얼마나 올라갔는데 최근에 그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뭐 내가 반박하고 싶은게 아니라 그냥 이치적으로 좀 안 맞는게 많은거 같은 뉴스가 그럼 여기가 지금 빠졌지 이것 때문에 안 올라간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할건데 이거는 이만큼 올라갈 때 안 올라간건 뭐라고 생각할건데 그렇게 난 반복을 이야기해보지 조선주가 이만큼 올라갔냐고 유가 올라간 것 때문에 조선주가 올라갔고 유가가 빠진 것 때문에 조선주가 빠진다고 뉴스를 엿갖이 올린다면 이거 올라갈 때 조선주 뭐였냐고 조선주 이제 돌려냈어 이제 그래서 난 뉴스를 잘 안본다고요 여러분들 무식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제 생각에 정립을 위해서 뉴스를 잘 안본다고 인재에 두세달 올랐는데 그죠? 그동안에 팍팍 켰다니까 그 논리로 하면 그 뉴스를 쓴 애의 논리로 하자면 유가가 올라갈때 왜 빠졌냐고 지금 빠지는건 유가가 내려서 빠진다며 뉴스를 역같이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뉴스 잘 안봐요 그래서 제 말 틀렸어요? 별로 안틀린 것 같아요 저는 뉴스를 역같이 써요 진짜로 제가 말이 좀 강하죠? 강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거 하나하나로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루 오르면 뭐 웃기는게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중국과의 관세 전쟁의 위협 때문에 위험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날 오르면 뭐라는지 압니까? 관세 중국과의 미국의 관세 무역 전쟁의 완화돼서 아유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루 만에 완화됐다가 악화됐다 합니까? 기사를 써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할 만한 하십니까? 인정 못하겠어요 솔직히 하루 만에 완화됐다고 나와줬다가 특별한 일도 없는데 중국하고 안 하겠다고 협정을 했으면 그게 이해가 되죠 그냥 뉴스 써붙일 게 없으니까 그렇게 써붙입니다 권유 드릴게요 뉴스 그냥 듣고 흘리세요 자 댓글 보고 있고요 야 좋겠다 야 번트야 나도 좀 따라가면 안되냐 세부 자 유가을 좀 잘 봐야 되겠다 뉴스 올리면서 뉴스 올리면서 콩매더 때린다고 아유 참 조선주는 그렇게 봐야죠 조선주가 그나마 오늘 시장 낙폭 때문에 이게 좀 두드리마자는 거로 좀 보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보십시오 9만 3천원에서 14만 갔으면 얼마 올랐습니까 5만 3천원 5만 얼마입니까 4만 7천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아 50%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9만 3천원에서 50% 올랐습니다 차익실험 물량 차익실험 물량 그래서 쉽게 꼭대기서 안 따라간다구요 눌려주면 따라가겠다 여기서 겨우 따라가지 여기 인근에서 안 따라간다구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야되는데 사야되는데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산다구요 그래서 먹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장만 좋았다면 안 던졌어요 그런데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던졌지만 그러면 뭐 던진거 던진거구요 다시 올라타고 눌려주면 다시 살겁니다 마찬가지로 GS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갔다 다시 눌려주면 다시 살겁니다 장이 회복되면 왜 좋다는게 확인됐거든 대번에 반등하지 않습니까 대번에 자 이런거 보세요 역같이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빠져나놓고 왜냐면 제가 그래요 오늘 좀 흥분이 돼요 왜냐면 하는 행태들이 너무 그래요 빠지는 것처럼 페이크 치놓고 들어올리고 하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죠 다른 애들은 뭐 쌍욕도 하더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빠지다 잠깐 올렸다고 좋아할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이거 빠졌는데 들어올리고 다시 조정 적당히 잘 받으면 다시 접근하면 돼요 너무 아쉬워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우리가 접근한 종목들이 강한 종목들이다 부러스 대번 내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종목들 분석 기법으로 내가 다음에 이게 몸에 채득이 돼서 이렇게 한다면 나도 잘해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해외시장 한번 잠깐 볼게요 해외시장 할만한지 한번 보고 분복매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복매매 지금 시간상 8시 40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원활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안한지 또 좀 됐고요 감각도 익힐 겸 여러분들하고 자근자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휴식하고 돌아올텐데요 방송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시간 안내드립니다 아침 스팟 스팟 스팟시간이 아니죠 1시간 동안 하니까 스팟이 아니죠 그죠 스팟시간은 잠깐의 타이밍이니까 자 8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하고 있고요 장중에 오후 1시에 또 잠깐 짚어드리고요 자 그리고 장 마치고 오후 4시에 오늘의 주식시장과 요즘에는 셀틀룬 삼행제와 바이오주 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에는 최근에 쉬고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시간 잘 준수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자 구독을 누르십시오 구독을 누르고 모든 알림 종 모양으로 딸랑딸랑 실시간 알림 해놓으시면 닥터케이 방송하는거 유튜브가 요새 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계획이지 않으면 다 날라갑니다 무료 체감 방송이라고 자신감있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SNS로 날리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같이 보자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슈퍼챗 오늘 10만원 후원해주신 메이킹님 감사하단 말씀드리겠고 닥터케이에게 힘이 됩니다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적극적인 후원 부탁드립니다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요 요새 광고료 한 4천원밖에 안돌아요 그죠 광고 나올 때 일중시옷 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분간 휴식했다가 분봉매매 실전은 아니지만 모의투자로 분봉매매 같이 트레이딩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딱 암닥두케이야